1.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지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내게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혼눈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구나 혹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